아이씨! 이거 이제 클라스제 이글이글 바로 나와주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7개 남았고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제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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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인데아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모드 원피스 럭키블럭이고요 제가 저번에 약속했던 원피스 럭키블럭에서 자연계 열매 다 뽑아보기 도전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화이트!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과 럭키블럭 까보면서 어 무조건 자연계를 다 뽑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연계는 10개고요 어 해군형님이 오시는데 해군형님도 가주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상대선 뭐가? 아... 아 스 레일이 아우! 아 뭐야 아 뭐야 아 극혐 어 잠시만요 이거 뭐야 아니이 저 해군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저 해군형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일단 갑... 검줄 꺼내내겠다 아 극혐이구만 저 해군형이 나를 방해했어요 요리로 준비해놓고요 자 일단 이거 갖다 버리고 자 일단은 자 니끈이끈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아 노르노르놈이 야 무조건 자연계 10개에요 자연계가 줘 아 나이스 자연계 바로 나와줄 클라스죠 예 자연계 하나 나왔고요 자 자연계 아닌거를 먹어서 어 저 형은 좀 죽여야겠다 잘 가세요 좀 가세요 좀 가세요 가세요 어 왜 안거리지 어 왜 안되지 가세요 어 가세요 안기무띠 정의구연 들어가는 부모님고요 정의구연 제대로 한번 시켜드렸고요 자 그 다음 61개 아 또 노르노르놈이 아 노르노르놈이 개많이 나와 저번부터 자 잠시만요 먹을것 좀 챙겨야겠다 먹을것 좀 챙겨놓고 자 그 다음 60개 쓱 흥 그라마 아아 캔들 극혐이고요 아 노르노르놈이 캔들 그 다음에 하사 하사 바로 바로 너즈라 클라스 유키우키노메 아 유키우키노미로 일단은 자연계 열매 2개 확보고요 그러면 남은거는 총 8개죠 좋았어 아 노르노르빌 또 나왔어 어흫 극혐 하 캔들 또 나왔어 자 그 다음에는 아아 아 아 일단은 너무 안나온다 뭔가 느낌이 안좋아 느낌이 쎄합니다 자 한번 자 갑니다 스웍 아 고무고무 응 тории 일단 여기 각종 아닌건 다 넣고요 어 그 다음에 자연계는 여기다가 있습니까 confident 제가 다 뽑기 왜 글러요 아니 예 아직 8개는 남았는데 아 고무고무 바로 또 나였 penis 고무고무 형님 그 mang세 이거 are Sierra 예 이글 이글 바로 나와 주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일곱개 남았고요 어 이거 생각보다 좀 잘 나오네 어 어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그쵸 어 뭘 방금 지금 시청자분이 어 어딨지? 어 글러먹었다 했거든요 여신한테 세요 어 어 바로 나와주죠? 피카피카랑 예 그 다음에 아 캔들 극혐 아 오리온이 자 그 다음에 아 나이스 아칸의 눈까지 어 개빨라요 어 개빨라요 지금 이거 어 어 어 그러면 다섯개 남았죠 벌써? 어 다섯개 남았습니다 열매는 자 총 164개만 깔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아 노르노르들 개만 해 나온다 자 아 아 아 뭐알고 아 ikan 아 아 자 그 다음에 뭐잠깊게 나온다 모쿠모쿠버웠나온 클라스 자 그 다음에 슥 오! 아 호로호로 자 그 다음에 할수있어!!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자연계 다 뽑을수 있어요 아 변신계 아 변신계 아 저게 요거 아님이디야 변신계에요. 아 지키지키 얌미얼미 지금 얼마 안남았기때문에 어 일단 자연계는 1개 하고있구요 그 다음에 바로 경 헤어드샷 자 그 다음에 아 헤어드샷 똑같은 쌍둥이 그 다음에 엉 아아 자연계 2개 아 뭔가 전세를 벗기면 2개나온거같애 아 극혐샷 그 다음에 아 극혐샷 자 그 다음에 자연계 어 자연계인가? 아 아니군요 아 극혐이었습니다 빡치니깐 일단은 열매 하나 먹어 놓구요 cb 한번 걸겠습니다 자 일단 자연계 하나 넣구요 자연계 총 지금 6개입니다 6개 구했어요 어 굉장히 극혐인 열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일단 보쿠보쿠 한번 먹어주고 날아다니겠습니다 먹으면 날아다니질수уб 때문에 소로로로로로로로로? 한번 가서 cb 한번 걸어가겠다 어 뭐 넌 주먹이다 남자들의 주먹이더 그래서 자 sword 4개 야 날아다니 routine 개 편하네 나라라 슈퍼보드 아아 SI 백 3개 그러네 허어어어 헤드시잇 바로 나오는 클라쓰 자 3개 남았죠? 어 3개 남았습니다 3개 3개남았습니다 쓰 어우 자량기 다 뽑기 쉽구만 어 30개 남았는데 안나오겠습니까? 안나오면은 제가 머리를 반작하겠습니다 그냥 반작 어 무조건 나와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아우 설마 안나오겠어? 설마 안나오면은 진짜 리얼 반작인가요? 아니죠 아! 고무고무 아 크루코리사인데 진짜 검은수염 아카이도 나왔어요 아 슈파슈파 그나마! 지아! 아우쉐아 어 저거 너무 많이 나온다 아우쉐아 아우고먹 그나마! 아우쉐아아 어 냄새 그나마! 아우쉐아 어 어 도쿠도쿰? 아 아 자연게 아니구나 아 자연게 아니네요 아주 실망입니다 자 갔다 들어가시고요 자 일단은 나머지 3개 3개 남았습니다 현재 한번 없는 거를 찾아 봅시다 자 일단은 어 없는게 뭐냐 에넬하고 어 그리고 검은수염 검은수염 에넬하고 크로코다일만 나오면은 오늘의 미션 자연게 딱 뽑기 성공입니다 자 자연게를 다 뽑을 시 시청자분이 저희께 별풍선을 5천개 쏘기로 약속한거 기억나시죠 시청분들 사실 뻥입니다 따기한테 먹겠습니다 아 정신차려 자 쓰레기 그루라! 아 그 다음에 자 안녕하세요 아 제발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름을 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무슨 예매가 가장 좋은 줄 잘 몰라요 아 이럴 수 야 설마 반삭하겠어 내가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회장님 밤빌단형님 갑니다 밤빌단형님 뾰롱 아 역시 뭐 형님 밤빌단님이 그렇죠 뭐 예 자 그럼 한번 아케일님 아케일님의 클라스 하 쯧 쯧 자 여러분들 클라스 많이 들어갔어? 어 자 정품님 쓰윽 아 아 아니 정품님하고 메리저 세분이서 뭐하대요 어 어 진짜 거의 극혐이에요 메리저 세분이 자 그 다음에 아 저요저요는 안해드리구요 자 한번 추천해주신 분들 봐보겠습니다 자 박영입니다님 흐아 자 허드샷 아 코딱지나 드세요 예 코딱지나 드세요 자 그리고 어 왜온님 어 왜온님 아 아 아쉽네요 이거 나왔죠 아 아쉽구요 야 나 이런거 진짜 반삭해요 여러분들 어 3개 남았어 할수있어 어 할수있어 3개 남았어 야 나 이런거 반삭하는거 아냐? 오 북은 바꾸겠습니다 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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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럭쿠니 시작! 자 그러고 민의 이 리를님 우아 표ό sovereign 산상은 솔직히 좀 실패하겠습니다 each 또한의 liking 퀸데멈의 여기서 쓱 어! 어!! 아 얘네인줄 알았다 순간 아 얘네인 줄 알았어 아 극히로 그 다음에 캐슬호님 아 극협 자 그러면 일로우킹님 아 극협 그 다음에 대령장님 아 아카이나 나왔죠 아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지금 8개 남았는데 아 지금 집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분은요 자 포켓몬더쿠님 슥 아 아 탁발장난이죠 예 뻥이죠 자 관신주님 슥 아 돌플라빙고 자 다크찡님 슥 아 찢기지 그 다음에 안 돼 5개 남았어요 님들어 이거는 안 돼요 어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해군삼태계님 자 이제는 제 겨드랑이 냄새 좀 맡겠습니다 아 아 스웨익 아 스웨익 갑니다 머리 오케이 우리가 빨리 스웨익 스웨익 거문거문 거문거문 야 아니다 야 자 그래 한번 열매를 먹자 자 4향기를 먹어주고요 불주먹을 한번 써주고 써준 위치에다가 시청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사악 나옵니다 나오긴 나왔네요 오 coff 오오오 자 3개 갑니다 아 제발 자 잔디님 잔디님 잔디님의 우론을 잔디님 제발 절아하기 위해주세요 아하하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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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패! 아, V.I.P. 세문들 아, 그래. 마지막은 내 자신을 믿겠어요. 자신! 어? 잠시만. 염해가 정말 했거든요? 아, 님들. 자, 한 개가 지금 중발했기 때문에 한 개를 뽑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64개로는 안 돼.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아, 32개 더 가겠습니다. 자, 매년 이제 매번 어, 64개 32개 더 가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제발. 가자! 아... 자, 3개. 크로코다일만 나오세요. 일단 먼저. 어어어... 가자. 자... 자! 아... 바로! 하아... 아, 일단은. 우리 매니저 형님들. 자, 한번. 일단 날아갑시다. 날아서. 귀신을 빙의. 어. 귀신을 빙의하는 거. 자, 갑시다. 튼겹기 때문에 다시 갑니다. 자, 일단은. 하아... 아, 갑니다. 추천의 힘. 그래, 여러분들 추천의 힘을 받겠습니다. 갑니다.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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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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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 꺼고 있어요! 야미야미 남았습니다. 아, 두 개 남았구나. 두 개?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두 개! 아, 야미야미? 아, 이제 그만 나와야 돼. 아, 제발. 아, 갖다 버리고요. 쯧쯧쯧. 아, 흰수염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제발! 아, 막막아. 갖다 버리고! 허우, 호우! 허우! 어, 말이말이노기! 오바야. 제발! 아, 오바야. 아, 이번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끝이에요. 어, 제발!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쯧쯧쯧쯧! 쯧쯧쯧쯧! 아 고미굼님이 저 운 봐주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안나오면 블랙입니다 갑니다 안먹으면 뚝딱 뻥이죠 무슨 삭발임이니까 자 밤빗딸 형님 한 번 운 더 믿겠습니다 밤빗딸님의 클라스를 한 번 믿겠습니다 밤빗딸님의 모든 클라스를 믿고 이 열매 밤빗딸님의 혼을 담아서 쏘겠습니다 자 밤빗딸님의 혼을 담아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밤빗딸님의 혼을 담아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사사사사사사사삭 그럼 그렇지 밤빗딸님은 안돼 밤빗딸님은 안돼요 자 그러면 한 번 어 한 번 유명한 유튜버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 보겠습니다 한 번 도티님을 빌려 보겠습니다 자 도티님 저희가 해봐 제발 승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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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승찬이야 그렇지 뭐 자 그리고 진엄님 현빈님 이야 하 하 먹어먹어먹어 죽어 죽어 제발 아 압니다 자연계 벌써 눕는 열매를 뽑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 자 레바 김호진님 하 스 하 나머지 열 개 제 운을 믿겠습니다 한 번 부금 다이렉트로 갑니다 자 갑니다 호 호 호 호 내 내 운을 믿지요 아우 내 운을 믿지요 아우 내 운을 믿지요 아우 내 운을 믿지요 제발 두개 남았어 드로야 두개 남았다고 두개 안돼 제발 아우 제발 여러분들 마지막은 자 자 갑니다 자 암키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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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한번 갖다 버려 와 오 오 아 와 와 와 와 와 어 하 크로콜 날이 안나왔어 어 어 크로콜 날이 빼고 다라왔끼났네 어 아쉽게 아쉽게 실패입니다 어 한개 차이로 오늘의 미션 실패입니다 자 다음번에 한번 다시 기회가 돌아온단 소리인데 그때는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발은 구라고요 제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QP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여행의 답볶기 도전 자연계 답볶기 실패고요 허 정말 극혐이고요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좁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거로써 지노의 악마의 열매 자연계의 답볶기 미션 실패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뼈